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좀 씁쓸하고 또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에겐 엄마 그 자체였던 우리 언니 제가 가슴을 갈기갈기 다 찢어버렸더니 결국 이렇게 연이 끊겨버렸어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용서를 못 받는 걸까요? 원지, 언니가 많이 서운했을까요? 벌써 2년 넘게 연락이 안되는 저희 언니가 걱정돼서 이렇게 고민글을 남겨봅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이냐미녀 중에 막내이구요. 마진 저희 언니하고는 띠동갑 12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아직 아기였을 때 아빠라는 사람은 딴살림을 차려 집을 나가버렸고 그 후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못난 아들 때문에 며느리가 고생을 하면 안된다 이러면서 작은 땅이랑 당신이 살던 집을 며느리, 즉 저희 엄마 명의로 다 돌려주셨어요. 그렇게 엄마는 농사를 지어 시장에 내다 팔면서 저희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가 7살쯤 됐을 때 하루는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뺑소니를 당해 엄마는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신 그 자리를 바로 저희 언니가 채웠습니다. 동생들을 위해서 말이죠. 저희 언니는 60년생이에요. 나만 선호사상이 큰 시대다 보니까 엄마가 살아계실 때도 배움보다는 저희 큰오빠 작은오빠 즉 두 동생의 학비를 오롯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당시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고 엄마를 따라 여기저기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다가 지금 나이로 치면 중학생 때부터 공장에 들어가 일을 했대요. 그리고 그걸 벌어서 엄마한테 생활비로 가져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엄마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완전 전적으로 우리 집안의 가정역할을 하면서 어린 저를 포함해 새 동생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랬죠. 언니는 늘 그랬어요. 큰오빠랑 작은오빠랑 그리고 저 반드시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다녀야 한다며 본인 스스로를 희생해가고 죽어라 일만 했어요. 그래도 언니랑 3살 터울인 저희 큰오빠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해서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물론 제 나이 14살 때까지는 진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삶이긴 했지만 그래도 돈 때문에 큰소리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다 제 나이 15살 때 오빠가 결혼을 했고 큰오빠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부른 건지 사업을 해야겠다며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땅이랑 집을 담보로 잡아 사업을 했고 모조리 말아먹었어요. 그렇게 언니랑 엄청 크게 싸우고 그 길로 열을 끊고 살다가 겨우 10년 전부터 다시 연락을 하며 지냅니다. 여하튼 당시 저희 큰오빠가 저희 친정재산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언니랑 작은오빠 저 이렇게 3사람은 단컨방에서 살아야 했어요. 저희 작은오빠는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사정이 이러다보니까 결국 대학을 포기 그냥 졸업하자마자 바로 저희 큰오빠처럼 취업을 해버렸고 저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무직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다 어떤 동료의 소개로 남자를 만났고 지금의 남편이죠. 2년 연애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뒤 저희 언니도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분의 소개로 중매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저는 연애 결혼을 해서 그런건지 운이 좋아서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 지금은 중산층 가정에서 전압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언니는 혼기가 너무 찬 나머지 진짜 급하게 중매로 결혼을 해서 형부한테 몹쓸 지병이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저희 첫 조카 5살 때 아이 둘만 남기고 그렇게 사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형부가 그 후 언니는 아파트 청소 식당 일 도배사 타일 시공 등등등 진짜 안해본 일이 없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언니와 같은 동네로 이사를 했고 언니가 일하러 가면 조카들을 제가 보살폈습니다. 그래도 첫 조카가 맞으라 그런가 나름 의젓해서 한 10살 쯤 되니까 지 혼자 동생도 잘 돌보고 숙제도 마찬가지 공부도 그렇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너무 잘해서 뭐 딱히 손이 가거나 그러진 않더라구요. 그리고 이쯤엔 저도 아이가 둘이나 있었거든요. 비록 내 아이만큼 세심하게 챙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모 노릇하면서 챙겨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스니 큰아이와 언니 큰아이는 한살 터울이라고 합니다. 스니의 아이가 한살 어리대요. 또 제가 중산층이라 제가 중산층이라 언니보다는 형편이 훨씬 나았기 때문에 크게 도와주진 못해도 조카 용돈이나 목돈 필요할 때 빌려준다든지 또 여행비 등등등 이런건 제가 알아서 잘 챙겼어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대학까지 무난하게 나온 사람이라 그런진 모르겠는데 첫아이가 초등학교 장학년일 때까지 제가 언니나 조카를 챙기는걸 유별나게 보고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언니를 도와줄 때면 당연히 남편 눈치도 봐야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일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워낙에 가부정적이라 밖에 나가서 일하는걸 못하게 하더라구요. 아니 집에 애가 둘이나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는거야? 어? 근데 저요 가정살림에 소홀한 적 한 번도 없구요. 시댁 역시 늘 언제나 빠짐없이 잘 챙기고 자주 가고 그랬어요. 특히 저는 친정이 없기 때문에 명절 때 저희 동서랑 시누이가 본인 친정에 간다거나 또 시누이가 친정이라고 찾아오고 그럴 때도 저는 명절 끝날 때까지 시댁에서 만면의 역할을 해야 했어요. 저희 시댁이 되게 보수적인 지역 보수적인 지역이 시골 집성촌이라 그런지 명절 이거 끝나도 끝난게 아니더라구요. 솔직히 저는 엄마만 없었지 시집을 가기 전에 설거지도 손에 꼽힐 만큼만 해봤고 그래서 엄마가 안 계시다는거 이걸 제 입으로 직접 말을 해야 사람들이 겨우 알았을 정도로 엄마 없는 티 절대 안났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나 늘 저희 언니가 알아서 다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언니가 항상 친정엄마 그 자체였는데 그랬는데 결국 이런 꼴이 나고 말았어요. 저희 남편은 평소 보면 그래요.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카들을 챙기며 싫어하는 티를 내곤 했었죠. 물론 저 또한 이런 남편의 눈치를 많이 봐야 했었구요. 특히 첫 조카가 철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되게 잘하고 언니 속을 한 번도 단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모범생이다 보니까 저희 큰아이와 이런 조카를 비교하는 걸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눈치와 아이 공부에 욕심이 나가지고 큰 조카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태도가 변한 제 모습을 저희 언니도 모르진 않았습니다. 언니도 분명히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평소 눈치를 많이 준다는걸요. 그런데 제가 친정도 없고 언니 역시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대로 제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큰 조카한테 변한 제 태도에 대해서도 별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러다 시대길로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전에 살던 집은 언니한테 전세를 줬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지만 애들 방학 때마다 며칠씩 찾아가 언니와 조카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특히 언니는 그때도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애들 데려가서 거의 방학 기간 내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희 첫 조카는 명문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런 조카의 첫 대학 등록금을 제가 대신 내줬습니다. 애가 공부를 워낙 잘했기에 이제 대학만 졸업하면 언니도 형편이 좀 나아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조금 안일했었나 봅니다. 큰 조카가 입학할 당시 저희 큰애는 고3이라 저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거든요. 아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하고 싶다는 거 다 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공부에는 영은 관심이 없고 특히 아이와 남편 사이에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시댁도 그래요. 대학을 나온 남편과 그렇지 않은 저를 은근히 비교하고 깔보고 그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던 중에 시댁에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언니한테 전세를 줬던 집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언니도 집을 사려고 애들 어릴 때부터 부단히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잘 안 돼서 자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언니가 그 집을 샀으면 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너무 빨리 팔아버렸고 또 남편도 빨리 정리를 했으면 하는 눈치라 결국 언니한테 집을 못 팔았어요. 그런데 그게 많이 서운했는지 언니가 막 울면서 저한테 실망했다는 말을 했고 저 역시 이런 언니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생색을 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언니 가슴을 면도칼로 갈기갈기 다 찢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 벌써 2년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닿질 않아요. 특히 이번 설에 본인 친정에 가는 동서 그리고 친정이라고 찾아오는 신우위를 보니까 저희 언니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또 연락을 해봤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안 받아요. 아무리 빌고 비는 문자를 남겨도 읽지도 않습니다. 이제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니가 이사한 집 위치도 몰라요. 조카 연락처를 아는데 연락을 하자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언니랑 연 끊기기 직전에 언니랑 엄청나게 싸운 모습을 얘가 봤어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감히 연락을 못하겠습니다. 고민을 나눌 친구도 주변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글 남겨봐요. 저희 언니한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물론 각자의 사정과 가정이 있고 또 남편 집이니까 매도를 하는 것까진 알겠지만 충분히 섭섭할 것 같아요. 게다가 쓴이가 고아원에서 자라지 않고 엄마 없는 티 안나게 고등학교 책임지고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기반을 터준 건 바로 쓴이 언니 공 아닙니까? 근데 가슴을 찢었다고? 야 형제들 전부 검은 머리들이네? 2번 아니 아니 지금 쓴이 상황에서 어떻게 당당해집니까? 지금 저 중3층 삶도 남편 덕에 겨우 누리는 건데? 2번 그렇지 나도 여자지만 이건 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까지 당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되면 남편은 돈 벌어가지고 자기 처가에 보여준 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니 입장도 이해가 되긴데요. 그러니까 지금 쓴이는 어느 쪽이든 죄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전세라며 그럼 담보대출 받으면 매매할 수 있었겠구만 좀만 더 기다려주고 언니한테 팔았어야지 남편한테 그 정도 얘기도 못하냐? 아니지 의지가 없었던 거겠지 대댓글 언니 가슴 찢어버리고 생세 오지게 냈다는 거 보면 되게 헐값에 전세를 줬나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2번 글쎄 남편 하는 거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4번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요? 어떻게 찢은 건데 네 아가리에서 어떤 개소리가 나왔길래 저런 언니가 연까지 끊고 가버린 거냐고 그걸 제대로 다시 설명해보라고 5번 담임아 지금이라도 밖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어릴 때 키워준 값 제대로 갚으세요. 그리고 오빠들한테도 돈 걷어가지고 그걸로 언니한테 집 한 채 사드리라고 그리해야 네가 사람 도리하고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말이라도 듣는 겁니다. 6번 하씨 집으로 가슴을 찢었대 감히 어땠을지 상상도 안 된다. 7번 그게 쓴이 집도 아니고 시댁에서 해준 남편 집인데 그런 상황에서 뭐 어찌하겠나요? 아마 언니도 그래요. 쓴이가 말을 좋게 했으면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부분은 반드시 꼭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8번 지금 쓴이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댁 내 시댁과 남편은 쓴이가 친정 없는 여자라서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언니한테 돈 다 퍼주고 조카들도 대신 키워줄 여자인 걸 알았다면 당연히 댁이랑 결혼도 안 했을 거고 시댁도 그래요. 쓴이 절대 며느리로 안 받아줬을 겁니다. 그렇잖아. 세상 어떤 집안이 며느리가 시댁 돈 끌어다가 자기 친정 식구한테 퍼주고 있는데 그걸 곱게 봐주겠냐고요. 언니가 살던 그 집 말이죠. 내 장담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팔겠다는 게 아니고 니 언니 내 쫓으라고 그렇게 한 걸 거라고 니 심정이야 이해를 하겠지만 언니하고는 언제든 끊길 사이였다 이겁니다. 댁댁 허씨 이게 정답이고 또 현실이긴 한데 되게 씁쓸하다. 9번 언니가 아니고 엄마입니다. 자기 희생하고 다 퍼준 엄마요. 그런데 뭐? 말로 가슴을 찢어버렸다고? 너무 불쌍하다 진짜. 슬퍼. 10번 뭔가 씁쓸해지는 글이구만 결혼해가지고 중산층이 됐지만 쓴이가 벌어가지고 중산층이 된 게 아니라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랑 자산이니까 언니한테 지원을 해주기도 눈치가 보이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언니 입장도 그래 한참 그 꽃다운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생들 다 뒷바라지 해줬더니 동생들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이제 지그들 사는 거 챙긴다고 어? 거지같아. 그래서 남편은 먼저인데 그래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의 입장을 각각에서 보면 먼저 언니 입장에서는 내가 내 영혼 뼈 다 갈아서 너 키워줬더니 이럴 수가 있냐가 되는 거고 또 동생 쓴이 입장에서는 언니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잖아 남편 눈치 본다고 얼마나 힘든지 언니는 모를 거야가 될 수 있고 또 남편은 야! 내가 너랑 결혼했지 차영이랑 결혼했냐? 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